와, 차 진짜 많아. 속도가 왔어요 우리는 고장기 터진 것들이 많아요 수고하니 잘했어요 산책 주니 자는왔어요 삶이 늦는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벌써 부족했던 미용실이에요 호텔은 발을 일하고있어요 목숨은 내놓은 vessel 또 팔을 treasury 받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 밥도 있습니다 밥 미니미니 싸구리에요 그..나는 시간재료 그..나는 시간재료 아아아아 안녕 안녕 탁! 오오오오오오오 따라란 우와 국음밥 이게 얼마야? 3,000원이죠? 오오 맛있었네요 맛있었네요 음악 맥주와 함께 공감 고맙습니다.